매주가이신 듯 했는데 음... 제가 사실 술이 강해서 그렇게 잘 먹는게 아니고 그냥 같이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위기 그런 사람들하고 분위기가 좋으면 저는 마셔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도 아주 독한 거는 못 마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참이슬 정도? 처음처럼 보통 소주 영하 20도씨 있잖아요 그 정도 술들은 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채팅방에서 종교 있으신 분들은 술을 거의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종교가 안에서도 종교에서 강력하게 그 법으로 술을 금지하지 않으면요 마셔요 저한 사람들은 마시죠 당연히 네 또 새로운 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술 저한 사람들끼리 마셔요 그쵸 웃기죠 그니까 뭐 진짜 독실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좋아하는 사람도 마시고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또 이제 성당에서도 성직자분들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청년들과 소통을 한다고 뭐 그렇게 좀 술자리 뭐 이런 걸 만들어주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저는 좋죠 저는 특히 주면 잘 먹어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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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